배우미가 있었다지? 바다가 없는데 어떤 배움탄을 그리십니까? 고개 잡으면 되지! 고개 잡으면 돼요? 고개 어디서 잡아요? 저 거랑이가 잡으면 되지! 구랑? 도랑? 도랑이요? 거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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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까지가 잡으면 된다고 하니 조그맣게 물으려는데 마귀를 두두루 이야기 해줘야지 무조건 거랑도 모르고 도랑도 모르는 사람들 말하면 되나? 안되지? 할머니! 할머니 랩하시는데 필리핀 필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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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가 도랑 고개 잡으러 가냐? 래퍼이신데 래퍼 나도 래퍼 나가면 나도 방송을 나가면 하지 오 예 할머니 구랑도 모르고? 예 구랑도 모르고 예 아무것도 모르고 예 구랑도 모르고 구랑도 모르고 구랑도 모르고 하드 말고 내 가야 가자 예 구랑 베이비 내가 속에 딱 하루하루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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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오는 어디와가지고 와, 래퍼 할머니 만났어 래퍼 할머니 구랑도 모르고 도랑도 모르고 베이비 구랑 베이비 구랑 베이비 도랑 베이비 여기 올라와요 dataset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있나 아 아 진짜 좋다 아 진짜 좋다 진짜 꿀맛이네 아 수박이 진짜 달다 설탕이잖아요 이거 수박이 아니잖아요 저기 수박 딴 지 뭐 몇 분 안 됐어? 따자마자 지금 먹은 거잖아 그러니 밭에 그 생생한 거지 이거 먹으면 하던 거 내가 혼자 다 먹을 수 있다고 꽃이 따다가 주먹을 딱 깨가지고 먹는다고 그거 카메라 놔두고 수박 자세라 카이 할머니요? 수박 자세라 카이 신이 나와서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응 성질이 급해가지고 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내과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아 아 할아버지 거기 있는 게 다 저기 이거 어떻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토시가 토시라고 그러거든 그 쇠가 땅에 딱 붙어야 돼 그 쇠가 고기가 안 써나가지 아 이게 땅에 딱 붙게 해서 이 쇠가 토시라고 부르는 게 해서 이렇게 들으면 물고기가 있을 경우에 잡힌다는 거죠? 응 어 아까 보니까 많던데 어디 거기 많는데 이게 여기 돼가지고 여기로 몰아가지고 이거를 착하면 될 거 같아 더 더 잡았다 태연이 형님 잡았다 세븐다 세븐다 할아버지 우랑이 하나하고 미꾸라지 같은 거 잡았어요 맞아 이거 매운탕에 넣을 수 있어요? 응 아 이게 맛있는 고기래 언니 잡았다 잡았다 아 무서워네 꽝이다 꽝 우리 딸래미 들어갔는데 물고기가 많이 안 잡혀요 여느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저거 고기 딱 가요 네? 고기가 있어요? 이거 땡기면 어때 이거 누가 할래 여기 여기 어제 통발 해 빠질 때 쉬고 땡겨요?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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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통발로 해보니까 많이 잡힌다 확실히 통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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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발이요? 응 이거는 추어탕을 해야 맛있어요 매운탕을 해야 맛있어요 추어탕을 해야 맛있어요 그래요? 추어탕 난 추어탕 이거 좋아해 완전 좋아해 정말 좋아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신기해 신기해 신기하죠 맛잇게는 못해도 끓여줄게요 맛있게는 못해도 추어탕 끓여줄게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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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이거 추어탕 이렇게 잡아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많이 해 주셨어요 잘한다 할아버지 좋아하세요? 약주 좋아하는 사람 추웠던가 다 좋아하거든 아 그래 이유가 있었어 약주 어떻게 구워봐야 되겠습니다 그쵸? 할머니 손놀기에 다 하시죠? 응 하지 아 기계없구나 빠르신